왼쪽 세모 감개매듭입니다. 왼쪽으로 한번 감아줍니다. 오른쪽은 가로에서 세로로 돌려 육자구리 만들어주시고요. 가로로 감아줍니다. 육자구리 세워서 잡으시고요. 왼쪽에서 들어와서 고리 감고 나갑니다. 고리를 오른쪽에 옮겨잡고 왼쪽으로 한번 저렇게 감아줍니다. 왼손에 잘 옮겨잡고요. 이쪽 부분 안 빠지도록 조심해주세요. 그리고 고리 부분 풀어서 불어서 불어서 감고 육자구리 세워서 고정해주고요. 왼쪽에서 들어와서 감고 다시 나갑니다. 여기 세로로 채워줄 텐데요. 오른쪽 끈으로 이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살짝 뒤집으면 라인 보이시죠? 여기로 나갑니다. 미듭은 완성되었고요. 잘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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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듭은 정리되었구요 아멘 세로로 돌려서 세우면 완성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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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